오늘 밤에 산타 할아버지가 오시는건데 뽀동님! 크리스마스 이브에요 오늘 밤만 지나면 오늘 밤이겠죠 오늘 밤에 산타 할아버지가 오시는건데 아까 아빠랑 낮에 이렇게 한번 들어볼래? 이렇게 산타 할아버지한테 쓴 편지가 있죠? 우리 뽀동이가 1년동안 아주 착한 어린이로 아빠 말 엄마 말도 잘 듣고 형아랑도 싸우지 않고 잘 지냈다고 하면 그 소원을 들어주실텐데 뽀동이가 한마디 해볼래요? 응 들어준다 왜냐면 내가 어려서 아 어려가지고? 뭐고? 뭘 썼는데? 여기다가 한번 살짝 얘기해 형아 것만 보여줘야겠다 형아 너는 내가 읽을게 짠타로 만들게 뽀뽀게 뽀뽀게 뽀뽀에게 닌텐도 스위치 다리오 카트 응? 다리오 카트? 그게 뭐야? 다리오 카트 다리오 카트가 뭐지? 다리오 카트 마리오 카트 어 뽀뽀님 왜? 자다가 나왔는데 왜 자고 있었어요? 왜? 왜 자고 있었어요? 산타 할아버지 일찍 잘라요 아 일찍 잘려고? 응 일찍 자면 뭐가 좋은거에요? 일찍 일어난다 아 일찍 일어난다고? 응 그러면 이 크리스마스 트리에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넣고 가실거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볼 수 있겠네요 응 난 잘한다 그러면 어 아니 잠깐만 이거 뽀뽀게 것도 한번 읽어줘야지 이거 너가 읽어? 좋아 내건 내가 읽어 응 어디있지? 됐다 여기 옆으로 더 가 이렇게 나무 옆에 응 뭐야? 아니 아니 뽀동 뽀동 산타 할아버지 나는 닌텐도 세우지 마리오 파티 주세요 마리오 파티? 마리오 파티? 마리오 파티? 바꿔서 음 똑같은거 써갔죠 아 똑같은거 써 뽀동 뽀동이도 오늘 일찍 잘거에요? 아 그랬어 음 그러면 우리 한번 응 자 오늘 밤에 산타 할아버지 오시니까 우리 얼른 얼른 자고 산타 할아버지 가자마자 일어나요 응 그래 음 과연 소원을 들어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 우리 근데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면서 왜 이거 줘야돼 응 으응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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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엉 오 아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